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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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심하죠? 어머 어머 왜 그래요? 커서 그렇구나 세상에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디렉터파이님이라고 아시나요? 유튜브 개의 피부 쪽으로 완전 이거이신 디렉터파이님이라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디렉터파이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디렉터파이님 피부 쪽으로 모르는 건 있어도 아는 건 있어도 모르는 건 없다 모르는 건 없으실 것 같은 디렉터파이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일단 제 피부 고민은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색소 침착이래야 되죠? 블랙헤드 이런 쪽으로 자세하게 한번 일단 그럼 가볼까요? 뿅 뿅 안녕 변신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다가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찍는 거야? 갑자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렉터파이님을 만났네요 지금 눈 쪽에 아 지금 봤을 때는 모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라 평소 세수로 자 갑자기 안 한다고?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들은 세안을 되게 잘 해야 돼요 평소에 세안은 어떤 식당 메이크업은 제가 영상에서 하시는 걸 봤고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집 오면은? 물티슈로 닦거나 물티슈로? 귀찮을 때 왜왜왜? 물이 손에 닿으면 좀 찝찝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손썹 마스카라라면서 이거 그냥 손톱으로 그... 하아 진짜로? 하하하하 근데 알고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유 다 그러지 않아? 다 그냥 손클렌징을 이렇게 한번 하고 손톱으로 바라지야봐요? 하하하하 세안법을 좀 바꿔야겠네요 기초는 어떻게 하세요? 안 발라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뷰티 유튜버 아니세요? 기초를 하기는 해요 그 화장하기 전에 로션 같은 거 발라주고 근데 이게 오히려 세수를 안 할수록 뭔가 피부가 하얘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진짜 피부가 좋아하는 상태는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지가 별로 없는 그래서 오히려 유분이 더 나오는 이런 부위는 그런 상태라서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감한 건성 그리고 색소침착 그러니까 왜 피부 MBTI 스킨 MBTI MBTI 뭐예요? 집에 있을 때는 이에요 피부 MBTI라고 해서 피부를 어떤 타입이다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빨리 어두워지는 그런 타입 네 그다음에 건조한 건성 그리고 일단 보면은 여기 피부가 하얘지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본래 피부고 여기서부터는 어두워졌다고 해야 되나? 네네 수순하고 나서 어두워지죠 조금만 빛을 봐도 잘 어두워질 수 있는 원래 피부는 되게 하얀데 그런 타입인 거 같아 추천하는 기초 방법은 보습제를 뭐 로션이 있으면 로션 수분크림이면 수분크림 그걸로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비타민C 앰플이나 미백 기능성 라이아진아마이드라고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들어있는 앰플 아니면 보습제를 쭉 이렇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나갔다 오면은 왠지 뭔가 어두워지는 저도 그래요 색소침착이 확 올라오기 쉬운 타입이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수순하고 약간 많이 이상하게 바꿨구나 아니야 안 이상하게 지금 되게 예뻐요 머리도 되게 잘 자라주던데 아 네 애기머리 자르고 왔어요 촬영하기 전에 아 애기머리요? 아 아크네스 더마릴리퓨 모이처 폼 클렌저 이게 딱 부팔림에게 맞는 클렌징 폼이에요 태안하면 무조건 건조해지거든요 모든 클렌징 제품은 근데 얘는 덜 건조해지죠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화장을 좀 녹여주면서 잘 지워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유분도 같이 잘 제거를 해주는 느낌이랑 좀 깔끔해진 느낌? 이런 느낌을 설계가 성분끼리 되어 있어요 저 뭐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죠? 네 알아요 알죠 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완전 설마 엄청 야무수게 하고 왔어요 아 그렇죠? 혹시 지루할까 봐 아니요 아니요 전성분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15개밖에 없고 원래는 엄청 많은 거예요? 40개 50개 100개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많을수록 근데 안 좋은 거죠? 좋다 안 좋다 보다는 민감한 피부는 너무 많이 들어 있으면 그게 이제 나랑 트러블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맞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건 딱 15개인데 홀돌하게 자기 기능은 딱 해주잖아요 딱 맞아요 두팔이면 저같이 좀 이제 햇빛을 잘 타고 건조하고 블랙헤드 많으신 분들한테 좋은 거 네 또 민감한 피부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테스트를 거친 거예요? 그렇죠 민감한 사람들을 모아서 써보고 트러블이 나나 안 나나 거쳐가지고 임상을 낸 거니까 민감한 피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안심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좀 겨울 때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거 같아요 보면은 여기 유분이 거의 없잖아요 두팔이면 저는 유분 코에 있죠 코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는 건조한 복합성 지성 피부가 쓰기에도 괜찮은 건조함을 느끼는 지성 피부가 쓰기에도 괜찮은 그런 세정력, 수분감 너무 심한 극지성 있잖아요 극지성은 이거보다 더 센 클렌징폼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집 가서 원래 화장을 잘 안 지워 지워야 되고 아니 건조함과 민감에서 번호 달려는 지워야 합니다 어머니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화장일 엄청 가끔해요 1주일에 한 번씩 네 맨날 집에서 육아하고 그냥 생활로 막 맨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뭐 화장 지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에서라도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집 보니까 햇빛 쫙 들어오던데? 아 근데 제가 햇빛 맞는 걸 싫어해서 맨날 커트로 다 쳐놓고 아 그렇구나 전 좀 진짜 피부가 좀 예민한 거 같아요 예민해 보이세요?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면은 항상 코에 받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세안을 안 해서 그렇지 한 500원 동전 크기로 짜서 얘를 거품을 여기서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색간만 낸 다음에 얼굴에다가 쫙 올린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손가락이 너무 얼굴을 다 문지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녹아요 화장에 피지가 이런 게 각질이 녹아요 그리고 녹이고 좀 따뜻한 물 모든 세수는 근데 다 따뜻한 물로 해야 그렇죠 그렇죠 모든 세안에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적당히 따뜻하다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로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로 문지를 때 몇 분 이상 문지러야 돼요? 1분 이내로 1분 60초 이내로 빨리 끝내고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해서 막아놨어 그 다음에 좋은 거 발라 무슨 소량이 있겠어 그렇죠 이미 모공이 다 막혀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럼 세수를 하나 안 하나 다 껴져 있는 상태로 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버리는 게 되니까 세안은 진짜 중요하죠 세수부터 잘 하자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두 번 하면 돼요 생각보다 근데 세수 많이 안 하네요 원래 한 일주일 하루에 일곱 번? 일곱 번은 왜 왜 왜 안 한다며 아까는 어디서 봤어요? 일단 두팔린 피부가 거의 애기 같은 피부인 것 같은데 되게 얇고 하얗고 건조하고 민감한 애기 같아 애기 피부가 되게 얇고 민감하고 건조하잖아요 근데 얇아요? 얇은데요 아 진짜요? 네 얇아서 다 비쳐요 이 펄관이 아 그래요? 그냥 비칠 정도로 여기 지금 다 비쳐요 여기 얇은 거면 좋은 거요? 안 좋죠 안 좋은 거예요? 피부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기미도 확 올라오고 트러블도 나오고 이러기 쉽죠? 근데 얇고 하얘서 피부 톤 자체가 이쁘기는 하죠 1분 30초 동안 화장 지우고 토너로 또 한 번 더 지워주고 저도 한 번 그거 따라해서 해볼게요 진짜 해야 돼요? 수분 관리를 제일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저 하루에 4리터씩 마셔요 4리터요? 네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저는 아니 저는 물을 많이 마시면 다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약간 잘 안 받는 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랑 이제 디톡스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디톡스가 주사 맞는 거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또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거 같아 아니 오래 하셔도 돼요 아니 뭐 네가 네가 뭐 의사냐 막 이럴 거 같아가지고 말 주시면 안 되지? 너가 진짜 제가 제가 그런 사람들 진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가위도 열심히 해서 피부 좀 진짜 좀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막아야죠 더 좋게는 못해도 너무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피부 먼저 잘 잡은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감사해요 저 꿀팁 같은 거 나는 오늘 약간 힐링받은 먹기 진짜요?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그쵸 아 근데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만 해주는 느낌? 좀 여기서라도 시원하게 못했던 얘기들 하죠 아 이거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실 건 없나요? 일단 너무 예쁘시고요 다음에 만져봐도 돼요 머리? 어 네네 이거 가짜 머리 아아아아 부치머리 부치머리 어쩐지 그쵸 이야아아아 혀감사하네 야 진짜 무슨 파데 17호 써요? 아니 저 진짜 밝다 아니 더 바래서 여기 그리고 이거 햇빛 여기 엄청 하해 본래 피부가 엄청 하얀데? 아니야 아니야 금발 금발에 적어라 금발에 피부색이 워낙 하얘요 아니 또 근데 손등이랑 비교해보면 어 어머어머 어머어머 그쵸 싫어져 어머어머 왜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탔어요? 손만 탄 거예요? 여기 텄어요 터가지고 터서 그렇구나 세상에 세상에 아니 손으로 설거지예요? 네 손설거지예요? 네 형기증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네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네 여기 피부 보세요 이게 자기 피부야 어머 100억 100억이야 100억 가슴이 아프다 진짜 고무장갑 사 그다음에 오늘부터 그럼 알려주신대로 세안도 제대로 해보고 고무장갑 껴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약속 일단 제 피부를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세수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와 나 가까이서 처음 보는데 나 왜 이렇게 심각해 뭐야 눈곱도 그대로 있네 헐 와 후면으로 보니까 진짜 심각하다 핀으로 이거에요 이걸로 열심히 세수도 하고 세수하고 피지도 짤거고 기초도 바르고 로션도 바를거에요 얼마큼 짜라고 했지? 많이 짜라고 했죠 디렉터파이님이 이게 약산성이라 그런지 거품이 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산성이라 그런지 거품이 잘 난대요 진짜 촉촉해지는 거야 지금 물도 마셔줄거에요 하루에 8리터씩 마셔줄거에요 이건 다이수에서 2,000원이면 사는 피지짜란 건데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물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요 한꺼번에 막 들으키니까 지금 죽을 거 같아요 속 니글거리고 여기가 지끈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디렉터파이님한테 루팅 같은 거 배워온 뒤로 피부 사이에 낀 것도 많았고 모공 사이에 노폐물 같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세수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빡빡빡 빡 닦고 막 했더니 모공 사이에 낀 것들이 많이 사라질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 피부 상태를 체크한 거고 이게 저번에 파이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침 저녁 세수 열심히 했어요 루션이랑 막 수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꾸준히 발라주고 각질 같은 것도 제거도 해줬어요 몇 번 파이님이 선물해주신 폰클렌징으로 세수할 때마다 항상 써줬어요 이게 좋은 점이 일단 거품이 엄청 잘 났고요 산성 같은 게 되게 조금 들어있어서 과하지가 않대요 약한 폰클렌징 애기들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피부가 편해진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모드름 나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해서 트러블 같은 거에 고민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이걸로 세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건조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만으로는 피부 꿀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디렉터파이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로 이거 꾸준히 써요 제 남편도 쓰고 있어요 안녕 끝!